자 여기 보시면은 대학병원에 주방장만 남은 겁니다 주방장을 돕던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거의 무슨 여러분들 수술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언급의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주방장만 남았는데 주방장만 남은 거잖습니까 주방장만 이 이야기를 고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인가 박종훈 교수가 여러분들 내부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급실 대란 없다 언급실 대란 있지 언급실 문제는 원래 필수의력 인력 부정에 기여한다 당연하지 거의 이제 언급실에 군의가 나고 공부에 배치하면 도움이 된다 도움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께서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느끼는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있죠 이제 국내 큰 병원에 고령의 대퇴부 골절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병원 언급실에 연락을 해봤는데 치료 담당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아산병원이나 이런 게겠죠 그 병원에 정형외과 의사가 적어도 수십 명이 될 텐데 어떻게 된 거냐 현재 대학병원은 대형식당에 셰프만 주방장만 근무하는 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유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지금 그냥 대한민국의 의료 위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안한병원의 이름 정형외과 박종훈 교수께서 그냥 셰프만 근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식당의 핵심은 셰프지만 식당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조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셰프들끼리 그것도 각각 분야가 다른 전문 셰프들만 남아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면 식당이 감당할 수 있는 손님은 60% 수준이나 될까 더 낫겠죠 배후 진료가의 가동률이 50%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평소 수준의 손님을 못 받는 상황에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에게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언급의료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언급의료 위기는 배후과의 진료 위기와 그대로 이러면 맞물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여러분들 식당도 돌아가기 힘든데 갑자기 답친 여러분들 손님들은 대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공의가 있던 시절에 진료 역량이 100%를 하면 80%는 외래를 통해 입원한 환자고 20%는 언급실로 거쳐 들어오는 환자에 화려했습니다 자원을 80대 20 외래 80 언급 20입니다 이제 전공이 사직으로 원래 진료 역량이 60에 70부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대부분의 병원은 여전히 외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환자를 볼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박종훈 교수 이야기는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해 가지고 대학병원의 진료 역량이 60에 70 정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크게 본 거라고 보죠 저는 50% 이하로 보거든요 그러면 언급실의 이름 50%고 배후 진료가가 50%면 0.5 곱하기 0.5 이 꼴은 0.5입니다 그러니까 언급실의 이름 돌아가는 진료 역량은 25%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급 여러분들 위기가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공이 사직으로 진료 역량이 67%가 떨어져 있는데 언급환자를 볼 여력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언급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중증 언급환자는 결국 언급실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최종 치료를 받게 되는데 다들 지쳐서 나가 떨어져 있는데 무슨 언급실 의사 타령입니까 6개월간 끌어가면서 7개월간 끌어가면서 현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의사들은 기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학병원의 이름들 시간 중심으로 보면 60%에서 한 80%의 이름들 맨아워가 전공이들이 담당해왔기 때문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상태로 7개월간 해봤으니까 대학 교수들이 이러면 온전한 상태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피로도가 이름들 누적된 상태일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언급실 지료를 낮에 외려보면서 어떻게 이름들 담당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은 언급실을 강화하려면 외래 진로를 지금부터 대폭 낮추고 외래 진로를 낮추게 되면 병원의 경영 수지가 굉장히 악화가 되니까 그걸 정부가 보상하고 언급실에 좀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외래가 돌아가야 그나마 적자 상태를 조금 폭을 줄일 수 있으니까 외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윤 대통령이 만든 업부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부가 추석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심기일전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언급실 상황이 일주일 사이에도 많이 악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응급의료센터가 여러분들 계속 날이 갈수록 8월 29일에 배가 일주일 지났는데도 모든 감옥 중증화상 안과 응급수술 사지접합수술 거의 전체 여러분들 응급환자에서 응급환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진로 제한에 걸린 병원들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무슨 브리핑을 하고 별일을 다한에도 불구하고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응급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보시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일단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 한 분께서 OECD에서 1000명당 3명 의사수로 보면은 현재 출생아가 23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적정 의사 배출은 23만 곱하기 0.003 690입니다 오히려 지금 수준보다 의사 수를 축소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3000명이 나오는 겁니다 3000명 어떤 분들은 의사가 벌어먹고 사는 것이 뭐 당신한테 무슨 당신이 왜 관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는 자기 문제만 고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 전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 경제학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은 사회 전체 시각에서 보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3000명이 여러분 나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신용불황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500개 정도 여러분 개원이들이 폐업을 하는 겁니다 전문의가 나와더라도 페이닥터 이른바 봉지기 자리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다룰 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내년 건강의료보험이 동결입니다 무슨 돈으로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인프라를 구축할 겁니까 의대에 돈이 많이 듭니다 조종사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출 사회적 투자가 굉장히 큰 분야가 의과대학입니다 학부모형이 내는 돈만 돈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기자재 시설 이런 것이 여러분들 법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 많이 드는 겁니다 제 아이가 내년에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입니다 이 의료 대란 사태가 빨리 정리될 줄 알았더니 장기화 되어서 공보의 군의관으로 가지 않고 현역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무병으로 가니까 짧죠이 부모로서 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15년 전 아이가 전공의 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하늘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며 수시로 전화를 해 잠잘 때도 폰을 머리 맞대 두고 전화를 받아주며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수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대생들과 전공의는 자식 같고 가족이란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인턴을 할 때 잠시 외출을 시킬 일이 있었는데 차창 밖의 파란 하늘을 보고 빨랄한 또래 젊은이들을 보면서 딴 세상 같다며 푸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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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